새우 와.. 새우 진짜 크네 나 이거 팝타인과 면에 계란 푸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여기 얇은 면이다, 팝타인. 이게 포크라, 면치기가 이 맛이 안 나네요. 포크라, 면치기. 얄밉히. 맛판의 표정 봐. 맛임나무다. 있었는데? 고춧가루 더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나름이 봐요, 나름이 봐요. 마무리까지 꽉 도달하네. 동훈이, 동훈이. 여기 자막 써져, 쫄면 아니에요. 파타이, 파타이. 너무 먹고 싶다. 진짜 먹고 싶다.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한 입만 먹고 싶다, 한 입만. 한 초임 씨도 면 치기 들어가네요. 돌렸어요? 한 초임. 인생칸 나왔네, 인생컷. 이뻐, 이뻐. 어머, 어머, 어머. 안 꺾았어, 안 꺾았어. 여기 각도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. 화장품 씨의 프린치듯이 파타이. 예쁘게 먹었다. 동훈이, 웬일이야, 웬일이야. 뭐야, 어머. 들어가라, 설마? 잘못 찍은 거 같은데? 뭐, 뭐, 뭐? 다운이 뭐야, 다운이 뭐야. 시청자 여러분께 자막 써져, 자막. 뱉는 게 아니고 저희 지금 섭취 중입니다. 여러분께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계란 풀어져 있잖아. 계란의 그 고소함이랑 숙주의 야삭함이랑 당근이 또 한 번 더 식감 보여주고. 와, 정확한 맛, 소연이다. 너무 맛있다. 나름 포크에서 젓가락 바꿨어요, 역시. 면은 젓가락이지. 면이 길지가 않네. 새우랑 같이 먹어야 돼. 새우랑 같이 먹어야 돼. 나름이는 지금 저 면이 너무 맛있나 봐요. 파타이다, 오늘 나름이 파타이야. 파타이가 꽂혔어. 진짜 새우다. 아, 맛있나 보다. 시선은 다... 파타이야. 응. 매국 가서 하나 이렇게 숟가락 넣은 거야. 새우를 저렇게 꽂았나요? 음. 선생님. 좀 치와주세요. 네네네, 감사합니다. 면 먹을래? 면 진짜 같아. 면 진짜 같아.